파랑 롤도 아유 눈 말랑랑 지었어! 왜? 뭐 괜찮아? 싫어! 내가 알겠어! 이제 다 하면 딱이! 딱이 같다! 아니야! 내가 할거야! 내가 혼자 할거야! 오늘은 내가 할거야! 장애리! 오늘의 과일! 뭐해? 혜리야 이따가 밥 먹고 처음으로 먹는 과일 먹어볼래? 홍시! 홍시! 감이 감을 감을 얼렸던거거든? 감을 엄청 익힌 다음에 얼린거 홍시 먹어볼래? 장태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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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야! 밥 왜 안먹어? 알았어 야 잡고 먹어도 돼! 아 설날이니까 그렇구나! 설날 곧 돼서 그렇구나! 저기 무슨 날이야? 오늘 설날 다 돼가긴 해! 근데 그래서 하는건 아니고 혜리테리 한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오늘 먹을게 있어! 있어? 꽃감은 안 먹어봤잖아! 홍시는 안 먹어봤잖아! 엄마가 한번 먹어봐! 무슨 맛인지! 혜리가 먼저 먹어봐! 한번! 홍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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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! 홍시! 응! 이거 엄마 좋아했어! 이거 먹어본적 있는 맛인데? 이거 먹어본적 있는 맛인데? 응! 먹어본적 있어? 응! 그래? 응! 테리가 안 먹어봤나? 이런건 엄마가 산적이 없는데? 할머니 집에서 먹었구나? 할머니 집에서 아니... 아아 유치원에 얘기 나갔었어? 응 아아 간식이었어요 이거 안 깜깜고 아 껍질 먹으면 안돼? 아니 껍질 먹어도 되는데 껍질이 맛있어? 너 역시 약간 껍질파다 치킨도 껍질만 먹고 조금 설레 때 먹으면 기분이 나요 아아 그렇구나 그리고 엄마 잠깐만 그런데 아빠가 미리 꾸렁님 뭐 먹으라고 했는데 어 맞아 맞아 엄마 그거 줘? 어 빅 와다다 혜택씨가 한번 먹어보자 아 나 먼저 혜리먼저? 난 좀 아니야 근데 이거 먹어본 적 있어 혜리? 어 한번 먹은 적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먹었어? 누가 넣어줬어? 아아 내가 응 군돌이반에서 먹은 적 있어 응 어 선생님이 줬었어 선생님이 주셨어 이거를? 어 이런 거 선생님이 주셨다고? 어 아 그래? 신기하네 그치 이반에다가 쑥 넣어봐 쑥 넣고 씹어봐 이거 먹은 적 information 음 응 이제 동祭나는 뭐야 뭐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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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다트 한건데? 어 다다트 엄마가 나 탈포를 여기다 저거 네 테리야 이거 표정 따라할 수 있겠어? 응 해봐 어 표정 따라해봐 하나 둘 셋 눈을 더 동그랗게 떠야 되는데 눈을 더 크게 눈이 어 뇌에 다 잡아졌네 그리고 다 한편까지 엄마야 먹이면 안 돼 이거 구독자분한테 드리는 거야 맞아 엄마가 또 따로 줄게 응 알았어 그러면 원래 테리꺼 하나씩 더 넣어드리자 한입만이다 하나 알았어 딱 까줄게 까줄게 이거 까줄게 알았어 까준다고 까준다고 앉아 그래도 어차피 어렸을 때 이게 더 맛있었잖아 딸기 맛 딸기 맛 딸기 맛 응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도 꼭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실 수 있을까 맛있어 오 응 잠깐만 다 먹었지 엄마가 치워줄게 엄마, 엄마, 엄마! 엄마가 한 입만 먹어볼까? 안돼! 아니, 아이고! 혜리야, 맛있어? 다 먹었지? 엄마가 치울게. 다 먹은 줄 알았지? 해리야, 다 먹었지? 엄마가 치워줄게 엄마가 치워줄게